와 진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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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해 성격도 좋을 거예요. 성격 그리고 그 아우랑 섹시한 성격 좋을 수밖에 없어. 다 갖췄어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저는 18살 김승준 19살 김진혜입니다. 두 분한테 매력있는 여자 어떤 여자예요? 보면 볼수록 계속 보고 싶은 얼굴. 첫인상이 별로였어도 약간 계속 생각나는 얼굴이 있거든요. 계속 보고 싶어지고 보면 벌써 더 아름다워지는 그런 얼굴을 좋아합니다. 저는요. 일단 키가 작아야 되고요. 귀여워야 돼요. 근데 성격은 귀여우면 안 돼. 반전 매력. 반전 매력. 좋아하는 배우가 연예인 있어요? 관심이 없어가지고. 문채원 님이나 블랙핑크 지수 님 진짜 짱짱. 청순. 맞아 청순. 아프리카의 미국 배우들도 많아요? 블랙팬서 분. 이름은 모르는데 지금 기억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름을 몰라요 제가 근데. 그런 분들 나오는 거예요. 저도 진짜 좋아해요 그런 분. 매력 있어요 진짜. 멋있어 그냥. 존재 자체로만으로 끝났어 그냥. 이제 나타나잖아요. 그럼 그 배우는 탁상이에요. 탁상 그냥. 밥 먹고 있어도 되게 겁나 보이시는. 그래서 오늘은 아프리카계 미국인 배우들 볼 거예요. 고대의 배우에요. 되게 모양인 같은 느낌인데 이 머리카락이 보면은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은 그거거든요. 좀 더 곱슬이 좀 심해요 엄청. 그래서 보면 딱 그런 느낌. 오 미쳤다. 진짜 저런 게 약간 저런 게 멋있는 거예요 그냥. 제가 진짜 힙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약간 진짜 그 뭔가 너무 아릿답아요. 저 라인이 글래머. 어 맞아. 진짜 대부분 모든 분들이 한국 동양 쪽은 좀 더 빼빼하고 이렇게 간혈인 쪽이라면은 약간 여기 진짜 글래머. 그리고 아프리카계 미국 그 남성분들 있잖아요. 몸이 막 다 막 이래가지고. 어 진짜 이거요. 진짜 이거요. 이거 다 해버리니까. 어 베이비. 목소리 약간. 어. 하이라니. 그스. 이분. 모델이 저 배우에요. 개성 있게 생기셨는데. 그걸 그걸 나올 것 같아요. 약간 첩본 약간 여자 그런 거 편 나올 것 같아요. 되게 유명해서 영연력 있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것 같아요. 4위 뽑히기도 하고. 오. 아 진짜요. 엠씨네. 재밌으실 것 같아요. 은근 유쾌하실 것 같아요. 되게 입담이 좋으실 것 같아요. 성격 진짜 좋고 짱이고. 철털하고. 맞아. 와. 진짜 끝내주다. 속옷 모델. 되게 유명한 브랜드 있잖아요. 그거 모델도 하시고. 마흔여섯 살. 마흔여섯 살이요? 근데 저 마흔여섯 살이 아닌데요. 되게. 되게 핫한데. 부모님 걸 대신에. 와 예반데? 자기관리를 굉장히 잘했다 진짜. 닭감수 살만 먹는 거 아니야? 진짜. 되게 존경스럽다. 히트니스턴. 어? 이 사람 가수 아니에요? 히트니라는 말을 들어봤어요. 아니 나 히트니스턴 많이 들어봤어. 가수고 배우고 패션 모델이고 역사상 가장 많은 상을 수상한 여성 아티스트. 와 히트니스턴. 아는 노래 있어요? 아 있었는데 영화 주제곡도 막 부르지 않나요? 아닌가? 뭔가 어디든가 들어는 봤는데. 어 제목은 모르네. 딱 들으면 알 것 같은 기분이긴 해요. 맞아요. 2억장의 음반입니다. 2억이요? 대박이다. 참이 대박인데. 빌게이츠인데 빌게이츠. 셀럽이다 셀럽. 미국 국가 들어오는 적 있어? 네. 와 저기서 목소리가 안 묻히네. 와. 와. 되게 편하게 부른다. 음. 발색이 너무 좋은데? 소울이 있어 소울. 소울. 아무도 범죄발송을 가오라. 미쳐버려. 미쳐버려. 오 대박이다. 무슨 경기하는 건가? 그런 거 같아. 저렇게 불러준데 지면 이제 그거는 망신이지. 지면 안 되지. 그냥 뭐 말이 안 나오죠. 그냥 뒤집어 놓으신 거죠. 아프리카의 미국 가수들도 많이 알아요? 존 레전드. 스티비 번호. 스티비 번호. 스티비 번호. 약간 진짜 소울이 있어요. 저희 나라 사람들 못 따라하죠. 그렇죠. 피에서 그 약간 지방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소울이 있어요. 어 맞아. 이게 몸에서부터 이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몸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어. 되어 있는 거 그냥. 비욘지. 아. 비욘지네요. 대안하죠. 배울 수가 없죠. 비욘지네요. 근데 나는 이분 노래는 잘 몰라. 배수이자 댄서이자 배우이자 프로젠서. 진짜 만능 캐릭터. 미국 갔을 때 엄청 큰 대회 열어서 비욘지 님이 거기서 노래 부르는 거 있었거든요. 춤추어. 나도 춤추어. 진짜 소름 돋았어요. 실제로 본 거야? 실제로 보지 않았는데 실시간으로 TV로 봤는데 TV로 가도 약간 감흥이 원래 없잖아요. 근데 이게 등장하고 여기 막 닭살 돋아? 어. 진짜 힘들어서 그걸 한국 가고 돌려봤어요. 계속 진정. 비욘지 약간 한국이 어떤 느낌일까? GD인가? GD? 와. 자태 봐. 와. 슈퍼걸 봤다. 슈퍼걸. 아. 아 나 핑글레. 아 나 핑글레. 끼고 싶다 저게. 와 저 힘 봐 힘. 힐 신고 저렇게 추기 쉽지 않을 텐데. 와. 이게 노래 나가요? 네. 당연히 알죠. 아 그래? 저는 몰라요. 아 진짜? 생 차이가 있네. 안살 차이인데? 와. 와 근데 진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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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해. 와 진짜 사람이 그냥 멋있다. 가수 하라고 태어나는 사람 같아. 뭔가 전설이야 전설. 응. 파워풀하다 진짜. 자기가 막 어떻게 움직여야 되겠다가 아니라 그냥 진짜 자연스럽게 나오시는 것 같아. 어 맞아 약간 좀. 어. 그냥 뭔가 지금. 그냥 아우라가 나오는 것 같아. 직흥적으로 뭔가 한 것 같은 기분? 맞아 맞아. 되게 멋있었어요. 제 머리에서 진짜 딱 뒤 도는 순간. 마샤 토머스 이에요. 마샤. 이분 되게 예쁘게 생기셨는데요? 오 진짜 예쁘게 생기셨는데? 그냥 진짜 어 예쁘게 생기셨다. 약간 이런 느낌. 이즈 시절 사진도 있거든. 오 뭐야. 아 진짜. 진짜 연예인 연예인 딱 그 느낌이 있다. 딱 그냥 그냥 이뻐요. 그러니까 얼굴이 되게 매력 있게 생겼어. 맞아 맞아. 뭔가 그러니까 자꾸 홀려요 이렇게. 아 맞아 홀려 그냥 근데 솔직히 딱 이유 막 한 게 이렇게는 정의를 못 하겠거든요. 근데 그냥 그 그분들만의 매력이 그냥 나오니까. 레오나루 다빈치 아시죠? 레오나루 다빈치 작품 중에서 최후의. 최후의 무슨. 최후의 만찬? 최후의 만찬이 있거든. 그게 약간 원근법을 해가지고. 딱 작품을 보면은. 이게 약간 시점에 이렇게 홀리게 해가지고 약간 하는 게 있거든요. 지금 원근법을 사용했어요. 근데 진짜 약간 홀리게 있어. 그러니까 미국이 남자들 말에 물어오면 어떤 게 있어? 피지컬이죠. 피지컬 그냥. 뭘 해서 간지. 분위기 아우라가. 여기 닭 꽉 끼고 막 터질 것 같고. 막 까으면. 빵! 한 번 때리면. 날아갈 것 같고. 까으면 빵! 한 번 때리면 날아갈 것 같고. 그냥 걸음 걸음걸이부터 그냥. 어우. 스쿨.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 한 명 더 봐주세요. 아 항상 마지막. 맨 마지막 쪽에 있는 사람. 근데 그건 뭐 국룰이야. 마지막 사람의 기억에 남는 거 어쩔 수 없어. 아니 나 지금 첫 번째가 두 번째 까먹었어. 비운스. 비운스 어떤 매력? 그냥. 무대를 보면 말이 안 나옵니다. 얼굴. 몸매. 성격도 좋을 거예요. 성격. 그리고 그 아우라. 섹시한. 성격 좋을 수밖에 없어. 다 갖추었어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은 매력 있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성분들을 봤는데요.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할게요. 구독해주세요. 참고vacc해주세요. 'm